안녕하세요. 스타 부동산 연구소 임팀장입니다.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계약한 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내방하시면 확정일자를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.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결제 및 신청서 제출을 하면 처리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저희 블로그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